뭔지 민혜 씨 어때요? 공유 어때요? 어떻게 봐야 돼요? 아 네 팬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? 감사합니다 촬영할 때 항상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솔린 씨입니다 맞아요 어쩐지 제 자리가 누군가 머물다간 느낌이 들었는데 박상훈 씨였군요 좋습니다 오늘 FN 스위스 근데 베니 씨가 연기를 하시는 거 혹시 안 하시나요? 저한테 신경을 보고 아 예 존경합니다 네 혹시 베니 씨와 함께 작업을 한다면 스릴러 액션 중에 어느 게 더 좋고 해보고 싶습니까? 네 저 떨려요 정말 빛나게 친구들이죠? 제가 정말 좋아요 샤이니의 온유 씨 종현 씨 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패션이 남다릅니다 샤이니는 남달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컬러톤이 통일된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요 뭔가 포인트가 있나요? 네 이번에는 골드앤레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? 골드앤레드예요 골드앤레드 저 키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 모자는 어디서 구하는 건가요? 저기 레트로에 정말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네 시중에 파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특별한 건 또 아닙니다 아무도 안 살 뿐이지 아무도 어울릴 수가 없는 모자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화가 같아요 화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트위니스 초이스에서 샤이니의 혹시 특별한 무대 같은 거 준비하고 있나요? 네 저희 오늘 당연히 트위니스 초이스를 위해서 무대 준비했고요 네 이따가 두 멤버 또 오면 저희 샤이니 다섯이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 또 우리 샤이니 친구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다 즐거운데 네 사실 이렇게 데니씨가 계시고 또 희준씨가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혹시 그 1세대 아이돌 중에서 어떤 팀을 저렇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요? 1세대 아이돌 그래요 저도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야 이건 약간 좀 지오디한테 불리한 질문인 거 같아요 에이처트냐 지오디냐 아 그렇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에이처트냐 지오디냐 궁금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에이처트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 노래는 지오디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아 좋다 대답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대답은 아주 잘했어요 예예 쓸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 또 멋있는 모습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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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멋집니다 샤이니 반짝반짝 블링블링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항상 빛나요 항상 멋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어 그리고 네